안녕하세요. TBS 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7 정시합격 대예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국어나 수학, 영어 만점자 비율이 1%도 되지 않을 만큼 수능 시험이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불수능으로 가슴을 졸이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TBS가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2017 정시합격 대예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정시지원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밤 11시까지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부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시지원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 많이 긴장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경쟁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서 지원하는 그 기간에 경쟁률 추이를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참고를 하면 좋을지 박문순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경쟁률은 참고를 한다고 합격이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작은 변수라도 좀 챙기는 게 정시의 특징이기 때문에 경쟁률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 가지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연도의 경쟁률입니다. 3개의 년치 경쟁률을 봐서 올해는 어떤 패턴을 움직일지 좀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경쟁률을 작년과 조금 해봐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어떻게 오전, 오후 변화가 있는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관관계가 있는 또 경쟁률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기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에 같은 선호도가 있는 학교들 또는 그 위아래 있는 학교들 이렇게 좀 같이 보이시면 내가 경쟁률이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 좀 요인을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런 전략으로 경쟁률 추이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계된 학과나 학교의 경쟁률도 같이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전년도 경쟁률이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 좀 곤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이재진 선생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신설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참고한다든가 또는 전년도 선호도가 비싼 학과들의 경쟁률을 고려해서 그 평균치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올해 경쟁률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경쟁률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 잊으시면 안 되죠. 마감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1부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신데요. 지금 실시간 접수 상황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수능 성적과 내신 점수를 준비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050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접수 상황실의 모습을 봤는데요. 희망대학의 합격 여부를 예측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시간 합격 예측 서비스 신청 방법 보시죠. TBS 2017 정시 합격 대예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우선 진학닷컴으로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두 번째, 성적을 입력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성적관리로 들어가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을 입력해주세요. 세 번째, 전화를 걸어주세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02-311-5050으로 전화해주세요. 네 번째, 아이디를 알려주세요. 상담원에게 진학사 아이디, 희망대학, 학과만 알려주면 접수 끝. TBS 2017 정시 합격 대예측,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2017 정시 합격 대예측은 합격과 불합격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마시고요. 정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2시 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를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실시간 합격 예측 결과 집계가 됐을지 합격 예측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다시 합격 예측센터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접수된 정시 합격 예측 결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계 8057번입니다. 국어 4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탐구 4등급이고요. 전체 평균은 3등급입니다. 희망대학과학과 알아보죠. 가군에서는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나군에서는 연세대 사회과학부, 다군에서는 단국대 사회복지학과를 현재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가능 여부, 가군에서는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군에서는 합격, 다군에서는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계 3218번입니다. 국어 3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탐구 1.5등급, 이렇게 해서 종합 평균 1.67등급인데요.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경북대학교입니다. 치의의학과, 나군에서는 단국대 치의의학과, 다군에서는 대구 카톨릭대 의의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은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군에서는 불합격, 다군에서는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입시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최고의 선택을 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연계 4027번입니다. 국어 5등급,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탐구 2.5등급입니다. 전체 평균 3등급 이어서 희망대학과학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군,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나군에서는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다군에서는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가능 여부는 가군에서는 불합격 예측되고요. 나군에서는 합격, 다군에서는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인문계 0905번입니다. 국어 5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탐구 3등급, 전체 평균은 4등급입니다. 희망대학 알아보겠습니다. 가군에서는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나군에서는 충북대 러시아 언어문학과, 다군에서는 가천대 동양어문학과를 현재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 합격 예측 결과 불합격이 예측되고요. 나군에서는 불합격, 다군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음 인문계 8641번입니다. 국어 5등급, 수학 1등급, 영어 5등급, 탐구 4등급, 전체 평균은 3.67등급입니다.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명지대 컴퓨터공학과, 나군에서는 상명대 소프트웨어학과, 다군에서는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데요. 가군의 합격 예측 결과 불합격, 나군에서는 추가합격, 다군에서는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음번입니다. 인문계 0135번입니다.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탐구 2등급, 이렇게 해서 종합 2.33등급인데요. 가군에서는 숭실대 철학과를 희망합니다. 나군에서는 한양대 체육학과, 다군에서는 홍익대 법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측 결과 가군 합격, 나군 불합격, 다군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자연계 6697번입니다.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탐구 3.5등급, 전체 평균은 1.67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건국대학교 기계공학과입니다. 나군에서는 경희대 전자공학과, 다군에서는 아주대 전자공학과를 현재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측 결과 가군 불합격, 나군 불합격, 다군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음뿐입니다. 자연계 3.149번입니다. 국어 2등급, 수학 4등급, 영어 1등급, 탐구 4등급, 전체 평균은 2.33등급인데요.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건국대 건축학과, 나군에서는 숙명대 IT공학과, 다군에서는 홍익대 자율전공, 자연예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측 결과 가군은 합격, 나군에서는 불합격, 다군에서는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음뿐입니다. 인문계 4015번입니다.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탐구 3등급이고요. 전체 평균은 2.33등급입니다. 희망대학 가군 성신여대 프랑스어문 문화학과, 나군 숙명여대 프랑스어너 문화학과, 다군 서울여대 불어불문학과 희망하고 있는데요. 가군 예측 결과 합격, 나군에서는 불합격, 다군에서는 합격이 예측됩니다. 인문계 9778번입니다. 국어 5등급, 수학 2등급, 영어 5등급, 탐구 5등급에서 전체 평균 4등급인데요. 희망대학과학과는 가군에서는 백석대 간호학과, 나군에서는 상명대 간호학과, 다군에서는 강릉원주대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측 결과 알아보죠. 가군 불합격, 나군 불합격, 다군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정시 예측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실시간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는 입시 전문기관인 진학사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의 정시 합격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수능 성적과 내신 점수를 준비해서 02311-5050번으로 전화주시면 선착순으로 접수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합격 예측센터였습니다. 작년 경쟁률이나 입시 결과, 그리고 입시 사이트 그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 올해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로운 그런 학과라면 초반에 넣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면 계속 추이를 살펴보고 싶다 하면 마지막 날 오전까지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다가 마지막에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좀 지켜보고 싶다 하면 끝까지 경쟁률을 지켜보다가 그걸 참고해서 넣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능보다 원서 영역이 더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만큼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얻길 응원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제가 정시날에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그런 상상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시가 어느 정도 눈치 싸움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별로 정확히 언제 지원을 하는지를 좀 봤어요. 그리고 학교별로 지원자 현황이, 경쟁률이 3시간 전에 나온다, 6시간 전에 나온다 등등을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지원하는 환경과가 너무 경쟁이 높아졌다 하면 제 2의 대안으로 어디어디에 어딜 넣어야 될지 등등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을 보면 뭐랄까, 혼자 연구를 하지 않고 입시 전문가의 손에만 자기 입시를 맡기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사이트별로 많은 입시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제 점수가 어떤 반영비를 유리한지, 그리고 제가 지원하는 이 학과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점수도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서 어디를 지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파악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그리고 정보 판단 잘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가시고, 또 제 후보로 들어오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제 집중 상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는데요. 집중 상담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자, 이번 상담자는 투어 플래너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56등급, 수능은 평균 2.5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에서 건국대 1억 교육과, 나군은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본어학과, 다군은 국민대 중어중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투어 플래너를 꿈꾸는 고3 학생 언니예요. 네, 수험생의 언니분께서 전화를 주셨군요. 네, 네. 학생이 수능 끝나고 뭐라고 하던가요? 점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정시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처음에 받았었나 봐요. 네, 처음에 엄청 충격받았어요. 네, 모든 학생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혹시 동생이 정시 전략을 어떤 기준으로 짰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지금 그게 가장 고민인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처음에 일단 수실이 떨어지고 나서 정시는 그래도 가장 하향 위주로 지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대중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근데 이제 저희가 위치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네, 너무 멀지 않게. 네, 수도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지금 하향 안정으로 지원을 하려고 전략을 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략을 잘 짰는지 분석을 이재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내신이 4.56등급이고요. 국어는 1등급, 수학란은 3등급, 영어는 2등급, 한국사는 2등급이고요. 한국지리, 그리고 사회문화 모두 4등급으로 다소 탐구 쪽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표준 점수 합은 497점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탐구가 좀 낮고요. 그리고 인문계답게 그래도 국어나 영어 성적은 좀 높게 나타난 것 같은데요.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뭐 전체적으로는 탐구가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죠. 정시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탐 4과목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탐구 때문에 대학 조합할 때 좀 에러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탐구가 좀 많이 아쉽네요.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2017 정시 합격 대회 예측 결과입니다. 우선 가군의 건국대회를 희망하고 있는데 추가 합격 예측이 됐습니다. 나군은 경희대회인데요. 합격 나왔고요. 가군은 국민대회, 중화중문학과 추가 합격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합격이 두 군데가 나왔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합격이 많이 나와서 전략을 잘 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이 학생의 성적에 맞는, 즉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 최적화된 대학을 선택하다 보니 지원 참고표 성적보다 다소 상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반영 비율이나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한 것 같아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국대학교 1호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참고표 보다 다소 상향 지원한 부분이 있지만 탐구 반영 비율이 10%라 학생한테 최적화된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추가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군의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점수보다 다소 상향한 부분이 있는데 국어 성적이 좀 반영 비율은 높고 탐구가 좀 낮아서 환산 점수가 높게 나오다 보니 최초나 추가 합격도 예상 가능하고요. 다군의 국민대 중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참고표 성적과 비슷하게 지원을 했는데 군 특성상 최초학보다는 타군으로 이탈된 학생들이 많아서 추가 합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최적화된 곳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국어 비율은 좀 높고 탐구는 낮게 반영이 되는 곳을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대학 어디를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추천대학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가군은 상향 지원했을 때 한국외대 중국언어문화학부, 나군도 상향을 해서 동때 일어일문학과, 다군은 다소 안정지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여대 주어중문학과를 예상을 할 수 있고요. 탐구 반영 비율이 좀 낮던가 또는 모집 인원이 좀 많아서 안정지원을 할 수 있는 학과, 들으려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추천대학 세 곳을 꼽아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한 곳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어느 대학을 볼까요? 우선 가군에 있는 한국외대 좀 살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가군의 한국외대 중국언어문화학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모집인은 22명인데 아직 2월 인원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경쟁률은 5.3대1, 그리고 전형 요소는 수능 90, 학생부 10이고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우리 학생한테 최적화된 반영 비율로 국어 30, 수학이 15, 영어 30, 탐구가 무려 15%로 환산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는 환산 점수로 봤을 때 852.5, 다소 좀 높게 나온 것은 보이고요. 이 대학을 지원할 때 지원 전략은 최근 2개 년 동안 추가 합격 현황 비율을 보게 되면 정원의 62, 82%가 추가 합격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최초 합격, 보다는 추가 합격으로 지원해 보는 것이 그런 전략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네, 추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언니분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혹시 세종대 정도는 어떻게, 걱정인지, 사연인지, 하향인지 그 정도. 혹시 학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비슷한 중어나, 일문과로 생각을 하실까요? 상관없이 그냥. 이거는 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세종대 국제학부라고 있습니다. 40명이 약간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돌려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 학생의 선호도와 지원 참고표 배치 관계를 봤을 때는 최초 합격이 무난히 나올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부분은 아마 이메일로 환산 점수까지 고려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좀 궁금한 점 많이 해결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지금 보니까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연구를 또 많이 하셔서 전략을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최종 지원하시기 전에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지원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중 상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의 모의 지원 현황은 어떨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합격 예측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합격 예측센터입니다. 이곳 합격 예측센터에서는 실시간 합격 예측과 함께 모의 지원 현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데요. 모의 지원은 수험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가상으로 응시해 실제 지원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가상으로 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입시에서는 최종 모집 인원과 경쟁률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모의 지원 현황 중 전체 모의 지원자 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의 지원 현황인데요. 10만 8,765명이 모의 지원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어서 군별 모의 지원 인기대학 계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문계입니다. 군별 모의 지원 인기대학 가군에서는 건국대 36.7대1의 경쟁률 보이고 있고요. 이미 36대입니다. 35.48대1, 3위는 중앙대입니다. 나군에서는 명지대가 45.29대1의 경쟁률로 1위, 2위는 가천대 35.02대1의 경쟁률입니다. 다군에서는 건국대가 137.44대1의 경쟁률 보이고 있고요. 현재 1위, 2위는 경기대 27.08대1의 경쟁률입니다. 계속해서 자연계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역시 가나다 군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군변 모의 지원 인기대학입니다. 가군 중앙대 157.36대1의 경쟁률 보이고 있고요. 건국대 122.82대1의 경쟁률 2위입니다. 나군은 명지대입니다. 374.71대1의 경쟁률로 계속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꽃동래대가 67.67대1의 경쟁률로 현재 2위입니다. 3위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입니다. 다군입니다. 1위 상지대 273.25대1의 경쟁률, 2위는 건국대 242대1의 경쟁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별 모의 지원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별 모의 지원 현황 먼저 교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교대. 현재 1위는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입니다. 44.67대1의 경쟁률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2위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학과 30.36대1의 경쟁률 보이고 있습니다. 3위는 제주대, 4위는 춘천교대, 5위는 제주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겠습니다. 6위는 공주교대입니다. 초등교육학과 9.77대1의 경쟁률, 7위는 청주교대 초등교육학과 9.33대1의 경쟁률입니다. 9위는 서울교대, 10위는 춘천교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알아보겠습니다. 테마별 모의 지원 현황, 의과대학과 치의대 그리고 한의대입니다. 의대치대 한의대. 먼저 1위는 이나대입니다. 의외과 92.44대1의 경쟁률 보이고 있고요. 2위는 서울대 치의학과 85대1의 경쟁률입니다. 3위는 충남대 의외과 76대1의 경쟁률, 4위는 아주대, 5위는 연세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위입니다. 건양대가 60.33대1의 경쟁률 보이고 있습니다. 의외과고요. 7위는 대구 카톨릭대 의외과 56.24대1의 경쟁률입니다. 8위는 서남대 의외과가 55.89대1의 경쟁률로 이름을 올렸고요. 9위는 조선대, 10위는 부산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대 모의 지원 현황입니다. 국공립대 1위는 북영대입니다. 글로벌 자유전공학부가 183대1의 경쟁률 보이면서 1위, 2위는 충남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182대1의 경쟁률이고요. 3위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162대1, 4위는 서울대 교육학과, 5위 서울대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모의 지원 현황을 알려드렸는데요. 모의 지원은 수험생이 가상으로 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입시에서는 최종 모집 인원과 경쟁률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합격예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집중상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는데요. 상담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자는 신문방송 미디어 계열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내신은 평균 6등급, 수능은 평균 4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에서 삼역대 자율전공학부, 나군은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다군은 경기대의 미디어 영상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 쪽이나 미디어 쪽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이 학생에 대해서 우선 내신과 수능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이 학생의 성적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신 성적은 6등급, 좋지는 않은 편이네요. 순 성적을 살펴보게 되면 국어는 5등급, 수학은 2등급, 영어는 4등급이고 한국사 2등급, 세계지리는 3등급이고요. 사회문화는 4등급, 표준 점수 총합은 458점입니다. 인문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국어가 좀 낮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에 수능 시험을 끝낸 고3 수험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신문방송이나 미디어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구체적으로 PD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 원래 수능 직후에는 제가 미디어 쪽이나 방송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학을 잘 본 결과 교차 지원까지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원하는 학과도 신문방송이나 미디어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선생님? 우선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구어가 좀 낮아서 아까 학생이 말한 것처럼 국어 성적을 버리고 교차 지원을 고려해서 지원자를 짜면 국어 낮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소돼서 의외로 좋은 대학이 잡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2017 정시 합격 대회 예측 결과입니다. 가군의 삼역대회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추가 합격 나왔습니다. 나군에서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추가 합격 나왔고요. 가군에서는 경기대회 미디어영상학과 불합격 예측이 됐습니다. 추가 합격이 두 곳이 나왔고 경기대회는 불합격으로 나왔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선생님?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군 삼역대 자유전공학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학생의 지원 참고표 점수와 지원 참고표를 비교해 봤을 때 다소 하향 지원한 느낌이 있는데 삼역대 2학과의 수능 반영 방법이 탐구 필수에 국영수준 택 둘이라 학생한테 매우 유리한 방법입니다. 지원 참고표 보다는 좀 낮지만 판산점은 잘 나오고 또 삼역대 자유전공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의 앞, 우리 학생보다 앞에 있는 학생들이 타군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 합격으로 예상되고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참고표에 비해서 하향 지원을 했지만 이 학과 특징이 또 타군으로 이탈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최초 합격보다는 추가 합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성적과 수능 반영 비율 즉 국어 40, 수학 10, 영어 40, 탐구 10으로 학생 성적과 궁합이 맞지 않다 보니 환산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최초나 추가 합격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지금 국어 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낮은데 그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을 위해서 어떤 대학을 더 추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군별로 제가 하나씩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군 같은 경우에는 안전 지원이라고 하게 되면 성결대 영어영문학과를 제가 찾아봤고요. 나군 상향을 하게 됐을 때 용인대 문화관광학과, 다군 같은 경우에는 더 상향을 했을 경우에는 건국대 글로컬 신문방송학과입니다. 이 학과들은 모두 국영수 중에서 우리 학생이 잘 나온 수학, 영어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을 택했고요. 대체로 모집이 다소 많은 학과 중심으로 검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제가 혹시 지금 추가, 제가 교차 지원에 대해서 지금 새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교차 지원. 혹시 교차 지원하게 되면 제가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교차 지원은 어떨까요? 어느 학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교차 지원 되는 학교가 좀 폭이 넓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 지역에서 교차 지원 되는 학교보다는 수도권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함축해서 또는 폭을 줄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메일로 답변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큰 질문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세한 것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받아보니까 어떤 궁금한 점 많이 해결이 됐나요? 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재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또 최종 지원 전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정시를 지원할 때 어떤 학과를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영이나 우리 학생도 지금 미디어 학과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전통적인 인기 학과 외에 최근에는 군사학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군사학과는 어떤 대학들이 개설돼 있고 어떤 점들을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지 박문수 선생님께서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군사학과 지금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부터 많은 학교들이 이제 개설이 돼 있고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군사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우선 지원 전에 두 가지만 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군사학과의 특성상 협약이 맺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좀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학비를 지원받는다. 이게 협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무복무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학비 지원 그리고 나중에 의무복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협약인지 비협약인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학비 지원도 받고 나중에 의무복무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예를 들면 당국대 천안에 해병대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는 그냥 나중에 다시 한 번 잔교의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이지만 다른 학과와 달리 수능 외의 전형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성상 체력검사, 신체검사 또는 면접까지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이런 전형들에서 자기가 분명히 패스페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리한 점이 없는지도 미리 사전에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면접에 대한 대비도 좀 잘 해야겠습니다. 지금 군사학과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취업에 유리한 학과들이 아무래도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간호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간호학과의 남학생 입학생 수가 10배 이상 늘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정말 인기가 많죠. 간호학과에 지원할 때는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이재진 선생님께서 짚어주실까요?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지역, 대학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을 선호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보통 지역이 내려가게 되면 입시 결과가 좀 떨어질 것으로 고려해서 무작정 입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또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업에 워낙 유리한 학과다 보니까 지역과 관계없이 입시 결과가 높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 여러 가지 등을 참고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응급실이라든가 정신, 병동을 감안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그러지는 않고요. 다양한 길이 열려 있어서 남학생들이 간호학과도 취업이나 여러 가지 진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복수 전공이나 정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정시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박문수 선생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점수가 낮다 보니까 복수 전공이나 정과를 생각하면서 하위권 학과들을 공략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벌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총론적인 접근보다는 강론적인 접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각 대학별로 학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복수 전공, 다전공, 무전공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학교마다 다르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 있는 제도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의대도 복수 전공이나 정과가 가능한 학교들도 있고요. 4대도 정과가 가능한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편적인 것으로도 의대 불가능합니다. 4대도 불가능한 데가 많거든요. 또는 정과가 가능하더라도 일정 비율만 정과에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마다 다르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학과 내가 들어갔는데 정말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이쪽 계열의 학생인데 교차를 한다든지 또는 전혀 지금까지 했던 관심과 전혀 다른 분야인데 내가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복수 전공, 전과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인기학과와 전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시각 2시 3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실시간 합격 예측 결과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합격예측센터로 가보죠. 이곳은 다시 합격예측센터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모의 지원을 통해서 합격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접수된 정시 합격 예측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계 6581번입니다. 국어 5등급, 수학 4등급, 영어 4등급, 탐구 4등급. 전체 평균은 4.33등급인데요. 지원 희망대학 가군에서는 서울여대 패션산업학과, 나군에서는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가군에서는 동동여대 패션디자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측 결과 가군은 불합격, 나군에서는 불합격, 다군에서는 추가 합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알아보겠습니다. 자연계 7338번입니다. 국어 4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탐구 4등급. 전체 평균 3.33등급인데요. 희망대학과 학과 알아보겠습니다. 가군에서는 명지대 화공신소재환경공학부, 나군에서는 가천대 식품생물공학과, 다군에서는 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측 결과 가군은 불합격, 나군에서는 불합격, 다군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어디까지나 합격, 불합격 예측입니다. 실제 지원할 때 참고하셔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 0381번입니다.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탐구 2.5등급. 전체 평균은 2.33등급인데요.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이화여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나군에서는 숙명여대 IT공학과, 다군에서는 홍익대 정보 컴퓨터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의 합격 예측 여부 보면 불합격 예측되고요. 나군에서는 합격, 다군에서는 추가 합격이 예상됩니다. 다음번입니다. 자연계 1999번입니다. 국어 5등급, 수학 6등급, 영어 4등급, 탐구 3.5등급, 전체 평균 5등급입니다.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대구대입니다. 전자제어공학과, 나군에서는 경남과학기술대 제약공학과, 다군에서는 대구 카톨릭대 전자전기공학과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가군은 합격 예측 결과 합격 예측되고요. 나군 불합격, 다군에서는 합격이 예측됩니다. 인문계 3191번입니다.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탐구 1등급, 전체 평균 2등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서강대 경영학부입니다. 나군에서는 한국외국어대 스칸디나비아학과 희망하고 있고요. 다군에서는 중앙대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가군은 불합격 예측됩니다. 나군에서는 합격, 다군에서는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음 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계 3368번입니다. 국어 5등급, 수학 3등급, 영어 5등급, 탐구 2.5등급, 종합해서 전체 평균은 4.33등급인데요.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동화대 도시계획공학과, 나군에서도 동화대 건축학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군에서는 건국대 디자인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합격 예측 결과, 가군은 합격, 나군 합격, 다군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음 알아보겠습니다. 자연계 6789번입니다. 국어 5등급, 수학 4등급, 영어 2등급, 탐구 5등급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은 3.67등급인데요. 희망대학은 가군 충남대 식물자원학과, 나군은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다군은 경기대 산업경영공학과입니다. 희망대학은 합격, 불합격 여부, 가군은 불합격, 나군은 불합격, 다군은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자연계 4727번입니다. 국어 2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탐구 2등급입니다. 전체 평균은 3등급인데요. 희망대학 알아보죠. 가군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나군 인하대 컴퓨터공학과, 다군 단국대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합격 예측 결과, 가군에서는 추가 합격이 예측됩니다. 나군에서는 불합격, 다군에서는 합격이 예측됩니다. 또 알아보겠습니다. 인문계 2775번입니다. 국어 4등급,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탐구 3.5등급. 이렇게 해서 전체 평균 2.67등급인데요. 희망대학은 가군은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나군은 성신여대 바이오식품공학과, 다군은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입니다. 합격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가군은 불합격 예측되고요. 나군 불합격, 마지막 다군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음 인문계 2752번입니다.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탐구 2.5등급입니다. 평균 2.67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나군에서는 상명대 문원정보학과, 가군에서는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를 현재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격 여부는 가군에서는 불합격, 나군에서는 합격, 다군에서는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연계 1796번입니다.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탐구 3등급, 전체 평균은 1.33등급인데요. 희망대학과학과는 가군에서는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나군에서는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다군에서는 중앙대 생명과학과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가군의 합격 여부, 합격 예측되고요. 나군에서는 좌합격, 마지막 다군은 추가 합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의 지원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계 3217번인데요.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1등급, 탐구 1.5등급입니다. 전체 평균 1.67등급, 희망대학과학과는 가군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학과, 나군은 춘천교대 초등교육학과, 다군은 제주대입니다. 합격 가능 여부는 가군 알아봅니다. 불합격, 나군 합격, 다군에서는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음 또 알아보겠습니다. 인문계 9438번입니다.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탐구 1.5등급입니다. 전체 평균 등급 1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을 희망합니다. 나군에서는 고려대 미디어학부, 다군은 중앙대 광고 홍보학과인데요. 합격 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가군 합격 예측되고요. 나군 불합격, 다군 추가 합격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021번,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탐구 4등급, 전체 평균은 3.67등급입니다.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나군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다군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입니다. 예측 결과 가군 불합격, 나군 추가 합격, 다군에서는 추가 합격이 예상됩니다. 다음입니다. 자연계 7930번입니다. 국어 4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탐구 2.5등급이고요. 전체 평균은 3등급입니다. 희망대학 가군에서는 광운대를 희망합니다. 컴퓨터 정보공학부, 나군에서는 국민대 전자화학재료학과, 다군에서는 광운대 정보융합학부 희망하고 있는데요. 가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합격 예측되고요. 나군 불합격, 다군 합격 예측됩니다. 다음 자연계 0593번입니다. 국어 4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탐구 2등급이고요. 전체 평균 등급은 3등급입니다. 희망대학은 우선 가군에서는 국민대 전자시스템공학과, 나군에서는 국민대 소프트웨어학부, 마지막 다군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 추가 합격 예측됩니다. 나군은 불합격, 다군에서는 불합격이 예측됩니다. 다음입니다. 자연계 6897번이고요.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탐구 2등급입니다. 전체 평균 등급은 1.33등급을 갖고 있는데요. 가군에서는 서강대 물리학과를 희망합니다. 또 나군에서는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다군에서는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합격 예측 결과 가군에서는 추가 합격 예상되고요. 나군에서도 추가 합격 예측되고, 다군에서도 역시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자연계 3561번입니다.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탐구 2.5등급입니다. 전체 평균 등급은 1.67등급인데요.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서울시립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나군에서는 중앙대 공과대학, 다군에서도 중앙대 컴퓨터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합격 가능 여부, 가군에서는 불합격 예측됩니다. 나군 중앙대 불합격 예측되고요. 다군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 결과니까요. 지원하시는데,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연계 7840번입니다. 국어 6등급, 수학 4등급, 영어 4등급, 탐구 4등급, 전체 평균 등급은 4.67등급인데요.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희망하고요. 나군에서는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다군에서는 강릉원주대 소프트웨어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군 보겠습니다. 합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나군 역시 합격 예측됩니다. 다군도 합격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계 3265번입니다.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탐구 1등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평균 1.33등급인데요. 희망대학과학과는 가군에서는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가군만 지원하셨는데요. 가군 불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알아보겠습니다. 인문계 1650번입니다.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탐구 2.5등급인데요. 전체 평균 등급은 1등급입니다. 희망대학은 가군에서는 이와여대 간호학부, 나군에서는 연세대 간호학과, 다군에서는 중앙대 간호학과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예측 결과 가군 합격 예측되고요. 나군 역시 합격 예측됩니다. 다군 역시 합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정시 예측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실시간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는 입시 전문기관인 진학사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의 정시 합격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능 성적과 내신 점수를 준비해서 02311-5050번으로 전화하셔서 선착순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합격 예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정시 합격 예측 결과와 모의 지원 현황을 전해드렸습니다. TBS 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7 정시 합격 대예측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시간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계속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1-5050번으로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실시간 접수를 통한 정시 합격 예측과 실시간 모의 지원 현황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전북대 경제학부를 희망하는 졸업생과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를 희망하는 졸업생의 정시 집중 상담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